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워딩으로 딸 교육을 하는 그런 아주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딸이랑 밥을 먹는데 우리 옆 테이블에 그지같은 망할 시자들이 등판했어요. 대놓고 개소리를 나불거리길래 그냥 아예 뼈까지 분질러버렸습니다. 원제 식당에서 딸한테 나쁜 며느리 되라고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2이 되는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후반 평범한 엄마입니다. 바로 어제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도 그래요. 이때 들었던 소리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건지 기가 막혀 글 써봅니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보쌈이 먹고 싶다고 해서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저녁을 먹기로 했었고 우리 둘이 근처 보쌈 식당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속이 안좋다 해서 우리 두 사람만 갔습니다. 그렇게 가게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주문을 하는데 바로 우리 옆자리에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들 몇 명이 한 60, 70대 되는 분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게 보이더군요. 처음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되게 길었는데 최대한 기억나는 것들만 추려보면 대충 이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다 며느리를 시켜야 된다. 우리 아들 안그래도 밖에서 힘든데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아무리 같이 본다지만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보는데 내 새끼 손에 물 묻는 것 보면 속에 천불이 올라온다고? 그렇지. 그렇다고 늙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지가 좀 먼저 사근사근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하이고 여전것들은 그런거 하나도 없더라. 우리때랑 다르다 달라. 지 앞에서 어른이 말을 하는데도 귀를 바짝 세우고 눈도 똑바로 쳐다본다. 이제는 며느리 무서워가지고 나도 뭐 말을 못하겠다. 시집 오기 전에 직 엄마한테 뭘 쳐배워온건지. 지 새끼 이제 다 컸다고 놀러다니는 것도 골목이 싫고 그래 등등등. 막 어쩌고 저쩌고 내 아들이나 딸은 안쓰러워서 일을 못시키겠다. 막 이런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거에요. 누가 보면 이건 며느리가 아니고 종년이라도 들인줄 알았을겁니다. 당연히 이 말 저랑 같이 있던 제 딸도 이 미친소리를 들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딸한테 말을 했어요. 만약 여기에 딸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무시하고 말 안했을겁니다. 근데 아이가 들었단 말이죠. 꽁꽁아 봤지? 시자는 가족이 아니고 그냥 남이다. 딸같다는 말도 절대 믿지마라. 전부 거짓말이니까. 집안이 자기 아들딸은 절대 못시키고 무조건 남의 딸이 며느리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훗날 니가 결혼을 했고 저런 것들을 만나면 그냥 남이다 여기고 기본적인 예의만 하면 되는거다. 부당한 일을 시키면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거절해. 이 나라에서 니가 여자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저런 생각을 가진 거지같은 십자들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돼. 나쁜 년이라는 소리 아니 그냥 개쌍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너를 제일 먼저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이 니 할머니 같지는 않다. 엄마가 하는 말 명심하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한 명이 들었나 봐요. 물론 들으라고 한 건 맞지만 어쨌든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이번엔 엄청 큰 목소리로 그 집안이 화평하고 잘 굴러가려면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지.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건데. 어이구 요즘 것들은 그걸 모르지. 이러길래 제가 또 한 번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저 말은 남의 딸은 며느리가 아니 오직 며느리만 뼈빠지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서 지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라 라는 개소리야. 희생하는 그 한 명 중이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 딸, 그 누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엄마가 하는 말 잘 알겠지. 지금 이게 니가 살아가는 현실이야. 명심해라. 이렇듯 자기 며느리를 그저 종년이라 여기는 저 사람들 덕분이 저도 저희 딸아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지같은 현실도 저 역시 다시 한 번 보게 됐는데요. 또 여기서 제 생각 한마디만 더 보태보자면 아직도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며느리가 며느리를 희생시켜서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큰 소리로 또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상황이라는 게 참 씁쓸해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아따, 아줌의 말빨.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맞아요. 집안이 화평하고 잘 굴러가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이 기본 되어야 한다면서 왜 그게 반드시 며느리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단 한 번도 그 이유 못 들어봤어요. 2번. 아니, 누군가를 희생을 하는데 그게 왜 행복이야? 미친 거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건가? 3번. 이런 엄마를 둔 쓴이 딸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희 엄마는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 자기 딸이 시댁 종련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진짜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없는 그런 친정이죠. 4번.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자기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완전 신나게 내 욕 오지게 하다 들켰어요. 본인도 뻘쭘했겠지. 갑자기 며느리를 위하는 척 이제는 남자들도 벅리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길래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키웠는데 갑자기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치고 그냥 집으로 왔죠. 나도 처음엔 정말 착하고 고문고문한 며느리였는데 본인이 직접 그걸 깨버리니 아니, 욕을 할 거면 좀 들키지라 말든가. 5번. 딸인지 일을 시키는 것만 봐도 다 티가 안 안다. 지 며느리 고생하는 거 눈에 절대 안 들어오지. 등등등. 이런 수다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도 그걸 들었나봐. 갑자기 아기를 봐주겠다며 웃는 얼굴로 말을 하는데 제가 엄청 큰 목소리로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는 아가씨 아기 봐주셔야죠. 이러니까 바로 똥 씹은 얼굴로 변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끌 끌 끌 끌 끌. 6번. 우리 시모는 나한테 맨날 남편이든 자식이든 절대 화내면 안 되고 뭐라 해서도 안 된다. 무조건 이해하고 네가 참아야 된다. 이랬는데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랬더니 그게 바로 희생이고 며느리의 덕목이다. 이러더라고. 걔 돛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 할망구가. 7번. 쓴이가 우리 엄마였다면 내 인생도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니 시댁은 왜 며느리가 간병을 안 해주면 그렇게 욕을 하는 걸까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며느리가 간병을 안 해주면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 딸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곤 조용하고 왜 이렇게 며느리만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냥 간병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간병에 들어가는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겁니까? 간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건 분명히 당신 자식을 최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건데 왜 며느리가 영순위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혹시 종, 노예,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는요 시대가 이제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친정에서 사위 보고 간병하라는 말 절대 안 하던데 또 사위가 문병 같은 거 안 해도 뭐라 하는 사람들 엄청 드물고 뭐라 하는 사람들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하면 찢어죽이려는 되는 거 나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 1번 별거 없어요. 우선 공짜라는 장점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며느리가 힘들어서 골뱅이 나든 말든 어차피 내 새끼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다. 돈 주고 간병이 불러도 함부로 부려먹질 못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죠.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 잘해도 한 번 못한 걸로 두고두고 깔 수 있으니까 이만큼 만만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간병인의 경우 수 틀리면 그 환자랑 싸우기라도 하지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지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고 이러니까 미쳤다고 돈 주고 간병이 쓰겠냐고요. 공짜로 마구마구 부려먹어도 되는 인력이 따로 있는데 2번 일단 내 자식이 아니라 마음 안 아프고 공짜잖아요. 그리고 집안 서열 중에 제일 아래라 여기고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히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 지 멋대로 그만둘 수도 없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아들 딸은 절대 안 되고 며느리만 해야 되는 그런 도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부가 그랬습니다. 계속 저만 보면 간병 보험 좀 알아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이요. 그래서 하루는 시누이들이랑 저희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헐 아무도 몰라요. 다들 금시초문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저는 이때 느꼈죠.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간병 제가 해드릴게요.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집요했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나중에 시무도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나한테만 그러길래 네 어머님 간병 보험 그거 좋죠. 당장 뜹시다. 이랬더니 바로 입을 다물더라고. 나 수술할 때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 뒤로 만났을 때도 괜찮냐 소리 한 번 안 했던 이 사람들. 결혼 후 정말 단 한 번도 자식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라 나 안 그래도 쌓인 게 하늘을 뚫을 지경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며느리인 나한테 간병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겁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2년 전에 시골에 있던 우리 큰엄마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결국 우리 오빠네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광역시에요. 그때 친척들이 우리 새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걔가 간병을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며느리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개빡친 우리 엄마가 아니 내 며느리 김장할 때도 아까워가지고 안 데리고 가는데 니들이 뭔데 불에 쳐먹으려고 하냐? 이러면서 엎어버렸죠. 물론 아빠도 도왔고 그래가지고 바로 퇴치가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큰엄마한테는 미혼 딸내미가 둘이나 있거든요. 4번 결혼한 딸이 엄마나 아빠 간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위 칭찬 오지게 해요. 자기 아내가 친정엄마 간병해도 뭘 안 한다고. 근데 며느리가 간병 안 하면 욕도 엄청나게 해. 뭐야 이게? 참 어질어질하다 그죠? 이게 그냥 못된 거야. 다른 거 없다니까 그냥 못된 거야. 이기심이지 이기심. 내 거 그러니까 내 새끼 힘든 건 아깝고 남의 새끼는 상관없으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